자 여러분이 방금 소프트웨어 놀자 1편을 보았는데 이 1편을 보고 생각나는 느낌을 이야기를 해 줍시다.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어 친구 왜 지루했어요? 왜 지루했어요? 지루가 소프트웨어가 대해서만 한가지만 한가지만 해서 지루했었다. 친구 생각은 어땠나요? 복잡했어요. 복잡했어요. 복잡했구나. 친구 생각은? 재미가 없었어요. 왜 재미가 없었어요? 그냥 내 형이 뭔가가 심심하네요. 심심했어요? 어떤게 들어있어야 재미있을 것 같아요? 게임이 있고 직접 만들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. 여러분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거를 2,3학년 어린이들한테 후배들한테 보여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? 신기해 신기할 것 같아? 후배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? 이해를 못 할 것 같아? 왜 이해를 못 할 것 같아? 어려운 단어가 있었어? 어려운 단어가 있었어? 계속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이 어려운 단어 아 어려운 단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쉬울 수 있을까요? 나 후배들한테 후배들한테 밥먹고 조금만 계속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전사학생들에게 왜? 공부가 잘 될 것 같네요.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.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. 이런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가 두번째 여러분이 엔트리 했을 때 순차있죠? 순서대로 하는거 그거에 관련된 거를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. 아니요